네 그렇습니다. 진짜요? 진짜 기대를 안. 이렇게. 저 그릇이 일어나서 우리. 태어난 지도 안하는지 지금 유튜브 MBC가 마봉. 맞아요. 아니 실제로 주제가 그렇잖아요. 농장이었습니다. 이거 안 움직여. 안 움직여. 안 움직여. 우리 내일모레 글피도 한번 파이팅. 글피라고요? 글피라고요? 된거 아니에요? 80명 받는다. 아니 500살 떨리는 정말. 자체가. 내 얼굴이. 어떤 식으로 놀이를. 이런 거 있다니까. 야 너 살 빠졌다. 야. 때는 완전. 페르소나죠. 일단 지민과. 얘기를 듣고. 박혀버려.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. 멋있어지고. 못되게 했었던. 형의 모습들이. 공하기. 공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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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.